모나나! 아! 여기서 카운터를 실패.. 오오오! 아까, 으그 잡힌다! 잡혔다! 나이스! 아 엄마? 아 왜 아무도 카운터 안 쳐주는 거야 일부러! 으앙앙앙! 48초.. 다! 출발합니다! 알아! 초행립 운영면은 조금 계신 것 같긴 하더라구요 나 왜 또 각성기 입어둘 거 아니야 야! 그만 도망가 야! 구석에서 왜그래! 발탄이 형 크으잇 웅덩이 좀 주겠니? 친구야 아이고 웅덩이를 안주네요 어어! 짜니 아야 가자 가자! 위로 가자! 충분 EPA 배수 던지고요 어어!! 물력이 안된다고 어어!! 나는 횟수 없으오노 수십번의 트라이 끝에 찾아온 기회 모자랬던 딜을 채우기 위해 암수까지 들고 왔는데 과연? 아 나이스 이게 정상 이제 암수 들어가고요 나와 나와 뒤에서 드리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으앙 됐어 아쉬웠던 부분을 브리핑하는 공대장 쏘안니퍼 봉렬 아쉬웠던 딜과 엉뚱 aren't enough 엉뚱 멈춰 쪼로롱 샥 샥à 마aney 아, 갇혔어. 나만 아니면 돼. 어, 토끼는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3번 확인. 에, 늑변했어요. 주사위 돌려서 우리 늑변했어. 주사위에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기. 드로잉추의 추천 아이디어스. 지존체가 미퍼라니.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공대? 에라이, 모르겠다. 남은 사람끼리 깨, 그냥. 왜 오겠지, 뭐. 광포카 오기 전까지. 나에겐 아직 암수 한 발이 남았다. 오옹옹. 아. 다들 메시가 돼야 돼. 올드리블. 으아앙. 열다섯줄. 죽어라 좀. 으아. 으아. 무서워. 맞았네. 드리블에. 드리블에. 메시 형들. 할 수 있어. 어어어어어. 깜짝이야. 먹을 뻔. 도망쳐. 두 번. 세 번. 엉덩이. 엉덩이. 야우우. 으아. 나이스. 어, 뭐야. 어. 누우면 기공사 형이 깨줄 듯. 까먹지 말고. 2번 바꾸기. 카운터 안 들고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발탐 2냄 시작해서 카운터 든 적이 없어요. 이번엔 안 까먹었어요. 한가요? 처트엔 항상 내가 까먹고 안 들고 갔거든. 들어가면. 아 맞다. 아 맞다 했는데 깨버림. 결국 맨날 카운터 안 들고 올게. 죽는 게. 난가? 난가? 나만 아니면 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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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가워 로너무 gangoa 어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오 좋다 좋아 가주와 왜죽어 왜죽어 바운 다 받은거 아니야? 왜? 왜왜왜? 아 날라갔어? 아 아 타이밍 보소 바운 이슈라니 나 제대로 가운데 던졌단 말이야 계산에서 이슈가? 이슈가 될수고 있나? 이슈일지도 이슈일지도 나 약간 열심히 던졌는데 어어어어어 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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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아니면돼 나만 아니면돼 나이스 놀라라 여기까지 오는줄 반수 들어갔습니다 퍼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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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감수 들어가고 퍼부어 퍼부어 거러지 카운턴 딱 제꺼죠 딱 제껍니다 두번 울고 아 빠르네 도와줘 오 뭐야 뭐야 뭐야 개섹시해 타수 뭐야 저거 초사이언 변신 한건가 abe 아 nickel 괜찮겠지? 떨어질거같은 굴비란 기분이던데? 리퍼가 세상을 구한다. 그래그래, 리퍼가 세상을 구해야지 아 아! 아! 으후! 어어, 발탄이형! 조금만 조금만! 진정, 진정! 고션! 괜찮아! 아, 아우! 사라졌어, 사라졌어, 으흐흐 아아아아 허헣, 무서워, 무서워 나 카운터 없어 나 카운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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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나 각성기 각성기 이슈 각성기 이슈 제발 어 그래 그래 어 날라갔으면 나 무서웠다 깨울 요기 아니야 어허허 아 형 나 무서워서 엉덩이를 치러 갈 수가 없는데 어 맞다 맞다 나 나 맞다 맞다 역시 리퍼 체방 좋아 체방의 리퍼 너무 좋아 아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으아 어 아가 갔다 큰일났다 나 힐구슬 어 그래 그래 진정해 진정해 다왔어 다왔어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다왔다 아 왜 아무도 카운터 안 쳐주는거야 일부러 으앙앙앙 으앙앙앙 아이구 48초 으으으으으으으 FIRST 나이스어어 히힛힛 후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됐다 휴 무섭다 offic 아하 응애가 살아남았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차네 그러니까 아슬아슬했다 더 놀다 가시지 고생하셨어요 뼈싸움 이어지나? 뼈싸움 이어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무기 유물무기 없는 분 계셨어요 뼈싸움 기대해볼게요 뼈싸움 기대됩니다 아니 아직 기회가 있어 마지막 기회 여기서 카운터를 실패 오오오 아까 으그 잡힌다 잡혔다 나이스 한 번만?